예수님께서 등촌도. 화장실 스튜디오 앞에. 거울 사이로 딱 보면서. 용화야. 예능 많이 사랑해도. 우리의 프라이드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. 굉장히 서운한 게 한 십몇 년 쌓인 게. 너무 오래 쌓였다. 집 가서 각자 먹자 하고 이제 돌아서는 때. 큰 실수만 하는 애가 민혁이거든. 1절만 하고. 와아. 1절. 헤드라이너 선발 테스트를. 선배님 그냥 저 친구들이 나가는 게 낫지 않아요. 고송이가. disagreed. 고송이를 공부할 때. 너무 모 Tempself ! 무 –enas 과자 vert,outeoot! –멋은 달리 텔레요. 구운 바람 fast 여긴 하네요. 맛있지? 고생 seaten mu –이야. ό? 어떤 곡이라고요? 형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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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번 해도 못 맞힐 것 같아요. 다 살리게. 좀 낮춰주세요.